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19% 넘게 급등했는데요. 종부세 대상인 9억 원 초과 아파트도 70% 넘게 늘어나면서 재산세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. 김용재 기자입니다.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.08%. 2007년 이후 최대치인데 최근 3년간 상승률과 비교해도 4배 가까이 오른 수준입니다.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세종으로 1년 전보다 무려 70% 넘게 급등했습니다. 그 다음은 경기와 대전, 서울 등 순이었는데 상승률은 평균보다 높은 20% 내외입니다.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제주도로 상승폭은 1%대에 그쳤습니다. 공시가격 폭등 원인은 최근 급등한 집값입니다.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반영됐지만 상승분은 1.2%포인트에 불과합니다. 결국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등 종부세 대상 주택은 70% 가까이 늘어난 상황. 이들 주택의 보유세 부담도 급등할 전망입니다. 특히 국내 최고가인 더펜트하우스 청담 보유세는 최대 4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. 정부는 올해 전체 재산세가 3,600억 원 더 거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향후 부동산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. 다만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. 정부는 열람과 심의 등을 거친 공시가격안을 다음 달 29일 공시할 예정입니다.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.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.